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쌤입니다. 자, 일단 수능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쌤이 약간 여러분을 응원하느라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약간 허스키한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수능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일 것이고 바로 어제의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쌤이 바로 해설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적합했는가를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학생들의 대상이 앞으로 수능을 칠, 재수나 혹은 앞으로 고3을 낼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어제 시험 받던 친구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해설 강의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또 다른 수능을 준비할 친구를 위한 해설은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우선은 1번 문제는 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쌤 공지상에 미리 올린 상태이긴 하거든요. 메가스터디 쌤 T존에 공지에 올렸는데 1번 문제부터 약간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1번은 대충 풀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리아인, 리비아인 이랬어요. 그럼 누가 봐도 시리아나 리비아인은 아 여기 메소포타이미아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지를 일단 볼게요. 선택지를 보니까 길가메시가 있는 거야. 그 2번을 찍기 너무 좋게 1번부터 함정을 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 써있어요? 나일강유역 람세스 3세의 궁전유적에서 발견된 탈조각이래. 어 뭐야? 지금 그림이랑 지문이 달라요. 그럼 어 뭐지? 하고 다시 문제를 봤어요. 뭘 묻는 문제야?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인 거죠. 그럼 그 유물을 아까 방금 이 그림 이 그림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긴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집트들이 얘네를 끌고 와서 그 다음 남긴 건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유물에는 주변 지역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표현되어 있대요. 첫 번째 인물은 족장이고 파라오는 이러한 장식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권력을 과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네가 잡은 포로들을 묘사한 거죠. 이걸 남긴 문명은 어느 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끌려와서 자기네를 만든 게 아니고 끌려 이걸 끌고 온 이집트 애들이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건 이집트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이 문제는 2번을 찍기 딱 좋게 뭔가 함정을 판 문제였기 때문에 1번부터 긴장하게 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굳이 가지 않을 건데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올림피아 제전은 어디였어? 에게 문명이야? 아니죠. 여긴 메소포래요. 에게 문명인데 당시 주변 문명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폴리스가 생길 때 그때 올림피아 제전 개최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요. 가나사이식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황제가 왜 황에게 안보를 묻는다라고 써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수나라하고 일본과의 교류를 낸 거예요. 이게 일본사 문제야? 중국사 문제야? 약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죠. 이걸 보니까 군신은 이것이 중국 황제가 제후왕한테 서신을 보낼 때 예다 하면서 이때 이의를 제기했는데 하지만 쇼토쿠 태자. 쇼토쿠가 황이라는 글자는 함부로 쓰지 않는다. 맞아요. 중국사에서 황이라는 글자는 아무한테나 안 써주거든요. 천황 혹은 황제할 때 황이라는 글자는 아무 얘기나 쓰지 않는 되게 고귀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 저 나라가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후한 대접해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바로 일본과 수나라의 교류인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보니까 스가 와라노 미치자네 미치자네 이 사람이 상수하기를 중국에 있는 승려 축하니 상인 왕루를 통해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지금 반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대요. 수도 장안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중국으로 향해는 것이 어렵고 해적에 의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심 파견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문물 수용을 위해서 사심 파견을 중지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안일 건데 이게 중국의 난 그러면 안사의 난 또 하나 황소의 난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럴 거냐면 장안이라고 했죠. 수도가 장안이야. 수도가 장안이면 국가가 한, 수, 당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지금 난이 나왔어. 그럼 이건 안사의 난이나 황소의 난으로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당사 파견 중지는 지금 얼마 있지 않아 중지된 거니까 이건 황소의 난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가는 쇼토쿠테자 아스카 시대 나는 황소의 난 시기에 일본의 모습이니까 해안 시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고사의 시기에 대한 사실로 오른 것이라고 하면 정답은 여기 고사기가 편찬되었다. 나라 시대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죠? 류큐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되는 거니까 이건 메이지 정부고요. 해체 신서 관행은 에도 막부 동유운동은 베트남이죠. 1905년이고요. 산기고타의 에도가 되겠습니다. 제기고타의 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